네,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3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에 정답을 맞춘 학생들은 많았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푼 학생들은 얼마 없었던 것 같아서 해설 강의를 찍어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라이크화이즈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했던 그런 문제였어요. 라이크화이즈는 어떤 기능을 가지죠? 그렇죠, 예시의 나열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논리적인 흐름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일과 야채를 좋아한다. 마찬가지로 사과를 좋아한다. 자, 이 두 문장은 연결성이, 논리적 연결성이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네, 틀립니다. 왜냐하면 소재 카테고리가 맞지 않아요. 자, 앞에서는 과일과 야채를 좋아한다라고 했죠. 추상적인 소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과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요. 사과는 구체 소재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문장 간의 연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자, 옆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적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박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실험이 보여준다. 자, 실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것 같네요. 자, 이런 표현 딱 봤을 때 실험 소개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실험의 내용을 보면 쥐들이 즉각적인 소금에 대한 선호도를 보였다. 자, 쥐들이 소금 결핍을 처음 경험했을 때 문장 구조 이렇게 나눠지죠? 상황이 제시가 됐고요. 소금 결핍을 경험하면 쥐들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소금에 대한 즉각적 선호도를 나타냈다. 자, 이 관계성을 띄고 있는데 자, 여기 3번 부분을 볼게요. 그들은 또한 자, 또한이면 나열이고 이제 새로운 소재가 시작이 됐을 거고요. 적응적으로 그들의 먹는 행동을 조절했다. 결핍에 대한 반응으로 물, 칼로리, 소금에 대한 결핍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의 먹는 행동을 조절했다. 자, 얼소는 나열의 연결사인데 이렇게 나열이 오면 다른 내용 같은 방향 앞에 A라는 내용이 나왔다면 뒤에는 B라는 내용이 나올 거고요. A와 B의 방향은 같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 얘기는 여기 B의 소재에 대한 설명이 처음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물, water, calories, salt 이 세 가지의 결핍에 대한 반응으로 eating behavior를 애드저스트 했다라는 내용은 여기가 처음 설명이 된 겁니다. 되셨죠? 자, 소개를 한 거고요. 보통 소개할 때 어때요? 굉장히 집약적이죠? 자, 그들은 마찬가지로 그들의 당분 섭취와 물 섭취를 증가시켰다. 자, 모였을 때 그들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flowed 액첸에서 여기서는 체액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게 고갈되었을 때 자, 지금 보면은요. 앞에서는 추상적으로 water, calorie, salt가 결핍되면 eating behavior를 조절한다고 했죠? 자, eating behavior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여기에는 설명이 없죠? 자, 이게 집약적 그 다음에 추상적인 표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뒤를 봤더니 당분 섭취를 증가시켰고 water 섭취를 증가시켰다. 구체적으로 eating behavior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관계성을 지닐 때 지금 집약과 추상인데 마찬가지로가 있기 때문에 앞뒤에 소재 카테고리에 연결이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3번과 4번 사이에 균열이 쫙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 두 개가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eating behavior 하고요. 당분 섭취와 물 섭취를 증가시킨 거 어떤 게 더 구체적인가요? 그렇죠. 당분 섭취와 물 섭취 증가가가 더 구체적이죠. eating behavior은 단순하게 그냥 먹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추상적인 소재와 집약적인 소재와 구체적인 소재가 연결이 라이크화이즈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균열이 발생하게 됐고요. 자, 그럼 박스를 보면 저 박스에는 소금에 대한 결핍이 일어났을 때 쥐들이 소금에 대한 즉각적인 선호도를 보였다란 말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실험이 소개됐다라고 제가 아까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렇든 이 부분도 설명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면 구체에 대한 설명이 시작이 된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도 지금 얼쏘로 집약적으로 일단은 소개를 해놓은 상태인데 A, B, C를 내가 앞으로 자세히 설명할게 이렇게 나열의 신호가 지금 온 겁니다. 이 중에서 C, 이 30에 대한 설명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온 거죠. 이렇게 여기서 하나 설명 좀 드리고 싶은 건요. 소재를 소개할 때 A, B, C 순으로 소개를 해놓고 집약적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할 때 영어가요 순서를 좀 바꿔주는 경향이 있어요. C를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B와 A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는 글을 조금 더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A, B, C로 소개하고 순서도 A, B, C로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A, B, C로 소개하고 C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B, A 또는 A, B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어렵지 않았죠? 조금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은 이 Likewise의 기능을 정확하게 다시 공부하셔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장 삽입 문제는 해석적으로 말이 괜찮게 연결되는 데를 찾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특징 그 다음에 영어의 논리성이 깨지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출제자가 출제한 패턴을 우리가 빠르게 발견해서 그 패턴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낼 때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아멘